자칭 세계를 평정했다고 하던 전원 일본인 아이돌 XG의 근황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최근 떠오르는 한국 아이돌 P5050가 해외에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요.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노래가 좋아서 입소문으로 뜨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82위 예측, 영국의 대표 음악 차트 오피셜 차트에서 61위, 뉴질랜드 차트에서도 12위, 그리고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29위를 기록하고 스포티파이 글로벌에서 최대 스트리밍량을 달성하면서 짧은 시간에 4세대 아이돌 최고 기록을 세웠을 정도인데요. P5050가 엄청난 기세로 해외 대중픽으로 승승장구하는 이 상황에 전원 일본인돌 XG 공식회정에서는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XG 노래가 빌보드 35위를 했다는 느낌이 드시죠? 게다가 무슨 차트인지는 안 보이게 잘라서 올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차트는 페이올라 차트였습니다. 페이올라란 회사 측에서 미국 라디오 DJ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 가수 노래 틀어달라고 하는 홍보 방식이죠. 빌보드 재팬도 빌보드로 그냥 퉁치는 걸 좋아하는 순진한 일본인들은 XG 공식회장의 포스팅을 보고 XG가 정말 미국 빌보드에서 35위인 줄 알고 국뽕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XG는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도 없고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도 없습니다. 유의미한 차트 기록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심지어 이번에 P5050는 엄청난 해외 인기에 유튜브 측에서 직접 지원해서 타임스케어의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에이백스에서 돈 내고 타임스케어의 XG의 광고를 띄웠을 때 일본인들은 드디어 일본에서도 세계에 통하는 아이돌이 나왔다고 기뻐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Gaele TV Gaele TV Gaele TV Gaele TV